2월 8일 터키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하기 직전에 동물들의 이상행동들이 많이 보고가 되면서 이번에도 동물들의 이상행동과 지진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번 2월 8일 규모 7.8의 터키 강진 발생 직전에 개들이 계속하여 이유없이 짖었으며 새들이 이상하게 상공을 불규칙적으로 계속하여 날아갔다고 합니다. 2021년 10월 7일 도쿄 규모 5.9 강진 발생 직전에도 강에서 많은 물고기 떼가 일제히 뛰어올랐으며 새떼가 날아올랐습니다. 작년 9월 중국 스천성 규모 6.8의 강진으로 인하여 74명이 사망했을 때에도 지진 발생 하루 전에 수천 마리의 새떼가 날아다녔으며 스천성 맨주시에서는 박쥐 수천 마리가 나타나서 이를 신기하게 여긴 사람들이 SNS에 올려놓은 영상들이 다수 올라왔었으며 호수와 인공, 낚시터 등에서는 물고기 떼가 쉬지 않고 뛰어올랐습니다. 따라서 작년 1월부터 계속되어지는 심에어들의 출연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또다시 심에어 이야기를 하느냐 지겹다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반대로 해석하자면 왜 갑자기 재지진 영상에 일본의 심에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느냐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만큼 일본에서 갑자기 심에어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반려견과 함께 있을 때에 반려견이 갑자기 머리를 돌리면서 어딘가를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쪽을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확인된 것들은 그 주변에 개들이 나타났었거나 무언가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만큼 동물들은 무언가 우리 인간들이 못 느끼는 것들에 대하여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시작된 후에 압력파 피파가 더 큰 전단파인 S파보다 2배 빠르게 이동하게 되고 인간이 알아채지 못한 지진으로 인한 미세한 흔들림을 동물들은 미리 알아차리고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번 터키 강진에 대하여 외신에서는 터키 티르키에서 강진이 일어나기 전 새들에게서 이상한 행동이 관찰됐다 하며 수백 마리의 새 떼가 대지진 직전 건물 상공을 날아다니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 속의 일부 새는 나무 꼭대기에 모여 앉아있었고 다른 새들은 큰 울음소리를 내며 주위를 빙빙 맴돌았습니다. 강진이 일어나기 전raf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